안녕하세요 지퍼노모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늘종이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꼭 해줘야 되는 3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마늘이 이렇게 여러분들 잘 크면서 한지역 마늘 같은 경우에는 6월 초에부터 중순 이렇게 수확을 하고 그리고 난지역 마늘 고름 같은 경우에는 한 5월 말 정도가 되면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마늘종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식물들은 여러분들 종자 번식을 하기 위해서 종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마늘도 이 마늘종이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부분이 도움하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에 작은 애기마늘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 번식을 위해서 마늘종한테 많은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이제 마늘이 곧 있으면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포 분열을 하고 비대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마늘이 굵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날짜에 맞춰보면은 마늘이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세포 분열을 해서 이제 쪽수로 나눠지기 위해서 지금 굵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마늘종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쓸 경우에 영양 공급을 이 뿌리로 하는 것보다도 마늘종으로도 뿌리 영양분을 좀 많이 흡수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금 시기에는 이렇게 마늘이 비대해지는 시기에 마늘이 조금 더 영양 공급을 잘 해서 비대에 굵어져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쪽으로 영양 공급을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마늘종에다가 필요한 영양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첫번째 제조될 것은 마늘종을 제거를 해 주셔야 되요. 자 그래서 벌써 마늘종을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양이 많고 그리고 마늘종을 언제 제거를 해주면 좋으냐고 얘기를 하면은 마늘종은 여러분들 일찍 제거해 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요식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너무 밑에 이제 밑에까지 이제 올라왔을 때 너무 작게 이런 상태에서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시다시피 최소한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 5cm 이상 정도 올라왔을 때 일찍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좋은데 인력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보통 면도칼 도로코 면도칼이 있죠. 낫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걸 쳐줍니다. 근데 너무 작게 올라왔을 때는 이걸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살짝 이게 이렇게 휘어질 정도 됐을 때 사람을 써서 혹은 이를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탁탁탁 쳐줍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작지만은 일찍 제거해 줄수록 좋지만은 조금 더 사람을 쓰려고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쉬려고 할 때 이거는 조금 늦었다가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제거를 해줘도 됩니다. 제거해도 되는데 보통 면도칼 도로코 면도칼이 되어 있는 꼴래에서 이 정도 자랐을 때 탁 쳐주면 이게 탁 잘려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식이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늘종 종자 번식을 하면서 뿌리까지 이 자체 내에 비대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비대 굵어져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인산칼슘이라든지 밀양요소 아미노산을 주게 됐을 경우에 마늘 제체가 구근이 비대해지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포부를 하면서 비대기, 마늘구근, 마늘 뿌리가 굵어지게 하는 그 시기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질속기가 들어있는 요소비료를 주시면 안되고요. 여기에 인산칼슘이라든지 이런 칼슘 종류를 여러분들이 주시면은 뿌리가 굵어지는데 도움이 되고 인산 또한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밀양요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밀양요소를 조금 쳐주면은 얘네들이 필요한 영양분들을 더욱더 받아서 더욱더 비대한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런 영양 공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이 칼슘제를 주실 때는 이거를 너무 또 한 번에 많이 주시면 안되고 이 고추밭에 보통 적게는 두 번 많게는 한 세 번에서 한 네 번 정도는 밀양요소를 우리가 4월달부터 시작을 해갖고 5월달 요시기 때 해갖고 비가 온 뒤에 병해충 방지를 해주면서 칼슘, 인산칼슘제랑 그리고 아미노산제를 혼용을 해갖고 주시면은 좋은데 이것도 너무 많이 주시게 되면은 마늘 자체가 여러분들 벌마늘이 발생을 해요. 벌마늘 그 벌마늘이 발생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데서 2차 생장을 해서 새싹이 싹이 더 이상하게 나오면서 마늘 뿌리가 상태가 안 좋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셔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 물갈림입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영양 공급을 꾸준히 해주더라도 토양 자체 내의 수분 함량 자체가 너무 가물게 되어있는 상태이면은 그 가물 상태에서는 이 뿌리로 좋은 영양분을 흡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분 상태도 한 60% 이상 정도의 수분 함량을 가질 수 있도록 토양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영양분을 주고 해야 흡수를 잘해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너무 왔기 때문에 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아셔도 되지만은 그래도 이게 수확 때까지 비가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너무 안 올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하셔서 물을 조금 주시고 줘요. 주실 때도 스프링쿨러를 주실 때는 기본적으로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물을 푹 주시고 나서 얘네들이 흡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 낮 12시보다는 보통 오전에 한 10시 그리고 오후에는 4시에서 5시 곧대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분 감지를 잘 하셔야 이 식물들이 영양분 공급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농작물은 여러분들 정말 이게 마늘 같은 경우에는 병에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늘 주화재배로 해갖고 3년에 거쳐갖고 씹마늘을 만드는 것처럼 그래도 이제 병해충이 약한데 이제 마늘을 요렇게 쫑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마늘 쫑을 따서 뭐 드시는 분들은 드셔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일이 바쁘다 보니까 뭐 조금만 소요만 먹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항상 뭐 똑같겠지만은 병해충 방지를 해주세요. 요시가 되면은 이제 마늘 쫑을 제거를 하고 나서 이제 마늘이 자체적으로 이 지상부인 영양분들이 뿌리 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얘네들이 나중에 이게 입 끝마늠이라든지 끝마늠병 뭐 녹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탄점병도 많이 발생을 하면서 지상부가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으면 아직 안 돼요. 지금은 이제까지 아직까지 이제 알이 차고 굵어지는 시기인데 우리가 병해충 방지를 안 해주게 되면은 입 자체가 아주 끝마늠병이 심하게 되고 탄점병도 오고 그리고 녹병도 와서 얘네들이 잎에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햇볕을 봐서 광합성을 해갖고요. 이 식물들이 살 수 있도록 도움을 해주는 게 이 잎입니다. 그런데 이 잎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수확을 할 때 뿌리 자체가 굵어지지도 않고 벌마늘로 된다거나 마늘이 작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기 때 탄저 그리고 입금 많은 병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병 관련해서 병해충 방계에 여러분들이 힘을 쓰셔야 됩니다. 참 농사가 진짜 이게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잘 안 해주면은 마지막에도 마늘이 관리를 안 해주면은 병이 그만 발생을 해갖고 수확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이렇게 한 번씩 뽑아보고 마늘이 얼마나 굵었는지 비대기인지 또 혹은 병이 있지 않는지 비가 너무 자주 오면은 이런 데에 무름병이라든지 또 이런 가지 병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개씩 뽑아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